코스코에서 판매되는 프로즌베리 믹스 제품이 최근 미국 내 5개 주에서 발생한 A형 간염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가주 공공보건국은 지난 31일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카운티 등에서 Townsend Farms에 Organic Frozen Berry를 구입해 이를 섭취한 6명이 A형 간염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콜로라도, 아리조나, 네바라, 뉴멕시코주에서 약 30명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문제의 제품을 먹고 고통을 호소한 첫 감염 사례는 지난 4월 29일 신고됐으며 지난달 17일에도 이와 같은 감염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